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기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강서구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로 2020년 7월 1일 이후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를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의 증빙 자료입니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새 희망 자금도 신청받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서 온오프라인 신청을 병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사이트를 통해 현장 신청은 강서구청 본관 지하 2층 상황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 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양식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서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강서구는 종합등급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는 매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평가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토대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바탕으로 재정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강서구는 지방세 등 자체 수입 증가와 함께 교부세, 조정교부금, 인센티브 사업 등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세출 구조를 유지한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액 징수 등 99.54%의 지방세 징수율을 보이며 재정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올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정부 합동평가 우수구 선정, 2017년 기준 서울시 지역 총생산 성장률 1위에 오르는 등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 정보를 담고 있는 온라인 테마 지도를 오픈했습니다. 테마 지도에는 지역 내 다양한 장소와 시설물에 대한 2만 8천여 건의 정보가 수록돼 있습니다. 온라인 테마 지도에는 복지, 문화, 경제, 부동산, 환경 등 9개의 기본 테마와 79종의 다양한 하위 테마가 준비돼 있습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하위 테마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시설, 장소 등이 지도상에 표시되고 상호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에 제작한 테마 지도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강서구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강서구 테마 지도를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크롬을 설치하신 후에 이용하시면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테마 지도를 통해 도로의 경사, 취약 도로 구간, 통행 불편 지역 등 각종 보행 안전 정보도 수록돼 있어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온라인 테마 지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